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 거야? 슬럼과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에 아이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어 무작정 따라가 보았습니다 익숙한 듯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 이런 데서 돈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? 뭔가를 막 주도 담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여기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? 그게 뭐야? 봐봐 제 눈에는 그냥 녹슨 고철로만 보였습니다 이런 게, 이런 게 가치가 있어? 어, 그래? 이 동네에서 더러운 곳은 죄다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물도 다 완전 썩었는데 물이 여기서 뭘 줍고 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맨발로 쓰레기를 밟고 다니는 아이들 이보다 더 냉혹한 현실이 있을까요? 저게 뛰어가는 거 왜 뛰어갈까? 왜 뛰어갈까? 저게 뭐가 있나 봐요 아, 심각하다, 심각해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달려간 곳은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더럽다고 피해야 할 장소인데 이런 생활이 아이들에게는 이미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